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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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여기 여기서 사모추어 걸고 뛰면 저거 충분히 잡지 않을까? 어때 오른쪽 3시방향 괜찮지 않나 3시방향 여기 턱해서 괜찮지 가자 아 여,6시야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заяв 늦었어 미친 오오오오오 이미 늦었어 이다고 이미 늦었소 아마 거기를 사볼 흠이 아 여그 사보 아니에요? 그래? 거기 아니야? 말임말고 자 쟁점은 이거야 적을 폭파시키는데 이게 과연 어디서 올까? 그렇지 잘 왔다 잘 왔어 하나 둘 셋 완벽한 폭격 야 치고 완벽한 폭격 없나? 물량 개쩌넷! 이게 바로 훌륭한 바로 비행국의 기술력이다 는 무슨 개뿔 물량이다 잠깐만 지금부터 모아야 된다 지금부터 모으면 전면한다 오케이 잡았고 성탑을 날리고 야야야 뭐하는 거야 왜 안와 후반전 야야야 역시 보병이 많으니까 썰리네 자 비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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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입! 그 다음 저도 잡아라! 저놈 잡아라! 크로따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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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막 놓아 열기구가 한 번에 터지는 마술을 보게 될까 이런 미친 이건 말도 안 돼 이놈 시키 저거는 봐줘야 된다 아니 망 놓아 어떡해 어? 아아아아아악 쉣! 아니 망 놓아 어떡해 와 어떻게 망 놓아 하고 허? 뭐냐 비행선하고 같이 터지지? 무슨 허? 아 이럴 때 사보를 쓰는 거예요 아아 그렇구나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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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였어 그렇구나 나는 집결을 찍었기 때문에 우리 보병대가 다 해결해 줄 거라 생각했는데 이 보병대들이 나의 뒤통수를 쳤어 너희들은 영창에 보내겠다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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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져 멋져 병사 병사 뽑아 보니까 100% 나 욕먹는다 이거 지금 막 병사를 막 폭팔력으로 뽑아내는 거 보니까 야 무조건 욕먹는다 나 지금 나 지금 털린다 지금 찢어질 수도 있겠어 잘하면은 자 35,000에다가 이제 타워를 뚫며 비행선을 재미를 보게 되시면 그때 사보를 쓰고 아 미는 거 아 그래요 그런 거였어 그런 큰 깨달음이 그리고 우리 중전차 한번 써보자 중전차는 언제 한번 써볼래 주루정차 야 중전차 이거 인구수 내리는 거 없나 너무 비싼다 이거 싸게 싸게 하자 안되나 미안하다 일단은 300만원 모아야 되고 아 수비대 사보를 쓰는 사람은 없어요 개인적으로 그래 우리 비행국의 자본력은 충분한데 기본적으로 뭐냐 이 기술에 대한 기본 지식이 없어 지금 이 상황이야 한마디로 뭐냐 엄청난 자본력과 엄청난 군사력이 있는데 기본적 이 전술을 어떻게 써야 될지에 대한 지식이 없어 뭐야 이게 그냥 죽어 이게 뭔데 이게 죽어야 갔어 사보타주 사르보타주 아 이게 시간이 올라가는구나 일제사격 이거 일제사격 이거 3개 들면은 이것도 괜찮지 않을까 자 그리고 하나만 내가 궁금한데 물어볼게요 여러분 우리 방송은 종료는 안할거에요 방송은 계속 할겁니다 근데 추천 한번씩만 하고 갑시다 오케이 그거는 욕심이 아니지요 갑시다 추첨 추첨 언제나 우리는 추천 20개만 찍고 갑니다 야 50명인데 추천이 20개가 안되는건 어느 나라 방식입니까 경기중이란 그래 빨리 20개 딱 찍는 순간 바로 방송 진행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지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그래 사람이 몇 명이건 관계없어 무조건 20개야 20개 못 채운다 방종이지 집에 가야지 야씨 20개도 안되는데 특히 어 무얼하냐 어 그렇습니다 가봅시다 야 일단은 내일쯤이면 내일 모레쯤이면 왕국 달겠다 아 일단 한 200 한 500포인트 뭐 간단하나 모르겠네 일단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또 암마이야 어 저 과실나무로 저 창고파놨네요 아주 훌륭합니다 아 이것도 시... 살림왕 어 살림왕이라 한국인이군요 어... 멋지네 크... 멋져 멋져 이건 내가 어 갔다... 한번 왔다 갈까를 생각을 지금 해보고 있어 어떻게 생각해요 한 밀어봐 한번 해봐 어 어택당 어! 해볼까 이거 돈은 얼마 안주는데 살포시 한번 해보자 살...포시... 자 일단은... 6시... 6시 때려넣자 하려면 9시... 9시 해야돼? 아 그래? 아 이게 여기 두개가 있구나 훌륭하군 가자! 진격... 진격... 그 다음 포병대... 탱크 먼저 그 다음 포병대... 다음 우려반 찍고... 이제 뭐냐 애들이 다치기 시작하면은... 어 군수품 트럭이 날라가서... 이제 치료를 할 거니까... 오케이... 공격개심... 자 재미를 볼까... 쌍칼... 걸어주고... 안전하게... 아 근데 성이 있어서 좀 불안한데... 아... 역시 사보쇼는 훌륭하군... 그 다음에... 보루 갖고 저거 밟고... 방어! 그렇지! 여기 맞아요? 오케이... 11시야? 여기 9시 아니야? 그니까... 이...이거 구석이... 한... 1시... 아 12시... 3시... 6시... 그 다음 9시잖아... 어... 11시는 여기 쪽... 아이고... 삭삭 민다... LTE다 LTE 아주 그냥... 아주 그냥... 아주 그냥... 쫄깃쫄깃하구만... 아주 그냥 쫄깃쫄깃하구만... 아지에요... 퍼트 깝시다... 퍼트 깝시다... 아 퍼트 까자고... 미안해... 퍼트 깝시다고 깝시다... 아 성벽보고... 아... 아하... 성벽이군... 서르벽이군... 크... 조선... 조선은... 갔다고 한다... 근데 전망은 도대체 어디 뿌리는거니... 좋았어... 좋았어... 플라스턴은... 폭격이다... 아... 야... 병사 산거봐... 뭐야... 8명 죽였어... 크... 그리스 좋아... 캠페니언 6명 7명이다... 기병 돌격돼... 나머지... 올쿵수... 올쿵수... 훌륭합니다... 멋있으세요... 생각보다 괜찮네... 음... 나쁘지않구만... 어 괜찮구만 이거... 이야... 좋아좋아좋아... 좋아... 병사가... 딸랑... 얼마 안죽었어... 스읍... 기껏해 8명... 9명... 훌륭한데... 야... 재밌네... 완판을 하니까 이제 끝내주네 이거... 자 탱크 받아가세요... 선물입니다... 탱크를 죽었어... 탱크를 죽겠습니다... 크... 재미있어... 재미있어... 이게... 하나 둘... 아... 생샤몽 전차로... 어...뭐냐... 어...보답을 해주시는구만... 좋습니다... 음... 아주 훌륭해요... 아주 훌륭합니다... 생샤몽 전차라니... 크...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스읍... 어... 탱크 교환제... 어... 일반 탱크를... 나는 헛... 너네 일방 탱크를 주니... 일방 탱크를 줄테니까... 생샤몽 전차를 내놔라... 훌륭합니다... 자, 훌륭해요 혁명 혁명 이거 하면은 아, 600밖에 안들어 아, 600밖에 안들어 600밖에 아니지 이건 아니야, 세계화 훈축이 없어요? 그러면은 답 나왔어요 훈축이 없잖아요? 자, 여러분 전 전화 돌리러 가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빛나라 지시를 뵈 내일, 9시에 봅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다 주무시오 내 방송이 끝났으니 이제 즐거운 수요를 위해 주무시면 됩니다 크... 내일 6시, 아, 9시 뵙겠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주